오케이 너무 어려워 너무 이쁜데? 아 어떡하냐 왜 집에 갔다 오면 걔들이 공격하는 건 아니겠지?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둘이 친하면 이거 지금 뭐 툭하면 툭하면 지금 튀려고 좀 긴장타고 아이씨 내 색깔으로 해야 돼 양보가 기가 막힐 이런 조합이 또 어떻게 생겼냐 너도 진짜 쪼만 했는데 완전히 두고 있잖아 계속 쪼오네 아니요 이거 무슨 유튜브 영상감인데 이거 유튜브 시작할까요? ㅋㅋㅋㅋ 또 다가가네 오 야 왜 뭐하는거야 야 학 얘는 친해지려는 거 아니 근데 얘는 또 가까이 가네 쫄긴 했는데 어 나한테 와 어우 벌써 이제 직사를 탐택하네 이제 아니 그래도 좀 애가 좀 바쁜 것 같거든요 토실토실하게 너무 빠르니까 좀 안 들어갔거든요 얘도 진짜 말랐었거든요 뭐하냐 뭐하냐 이거 잠깐만 이거 마운팅 아니지 너 이거 아니지 너 설 이건 좀 이건 종족 간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야 니네 귀엽다 우리 고양이 병원 좀 갔다올게 영보가 영보가 너도 아기인데 나의 목소리 영보가 표정 왜그래? 영보가 안돼! 그거야 나쁜거야. 안돼! 안 돼! 영복동결 거긴 안 돼 떠보가 너도 거긴 안 돼 영복아 영복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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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복아 여기 봐 aba 영복아 어 오 예 вет 문 전